맛있어? 얼마 먹고? 많이? 그런데 딸기 사라고 하는데 5천원 밖에 없어요. 5천원어치는 안 팔아요? 한편 채소 사러 간 여자아이들은 시금치 사려고? 우와 많다. 이게 천원어치예요? 일단 초록색 재료 구입 성공! 힘쓰는 건 은선이 듬직하다. 아까 걔네들이네 나 주인 만났어. 다현아 뭐 사려고? 이게 뭐야? 피나? 피나? 파뿌리카? 파뿌리카? 아 파프리카 사려고? 사고 싶은 재료 척척 사는 다현 나름대로 역할 분담도 확실해. 빨간색 재료도 샀어요. 그나저나 과일 사러 간 희원이와 대균은? 바나나? 4천원이다. 4천원? 4천원? 2천원, 3천원 치러는 안돼요? 말 줘야 돼. 고맙습니다. 잘 먹으라. 잘 먹으라. 잘 먹으라. 잘 먹으라. 잘 먹으라. 바나나 재료 구입. 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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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빨리 와. 아니 근데 얘들아 마트에는 왜 가는 거야? 들어가. 초콜릿 사려고? 이거 사줘. 아니 재료 사려고 했더니. 주머니에다 그냥. 붕거질하는 거야. 어쨌든 남자아이들도 두 가지 재료 구입. 양손은 무겁게, 발걸음은 가볍게. 잠시 후. 안녕하세요. 신장님 잘 갔다 왔어요? 안녕하세요. 많이 사왔어요? 네. 조율에 사온 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자리에 앉으세요. 오, 자신 있나 본데. 자, 그럼 구입한 재료 좀 살펴볼까? 바나나가 좋았네. 바나나는 어떤 색깔이 날 것 같아? 노란색. 근데 바나나 속으로 뜯어보면 노란색일까? 아니요. 아니지. 선생님은 이거를 갈아서 넣으면 맛은 좋을 것 같아. 색깔은 안 날 것 같아. 이따 한번 해볼까? 네. 해보고. 드디어. 선생님한테 주먹. 자, 우리 시간에서. 그건 주먹이고. 일단 색깔 확인을 위해 사온 재료를 믹스에 갈아보는데. 바나나 껍질은 안 넣었어요. 우와, 색깔이 예쁘다. 이렇게. 이렇게. 바나나는 갈아서 그대로 사용. 아이스크림 따는 것 같아. 아이스크림 따는 것 같아? 이렇게 넣고 그냥. 시금치는 채에 걸러 줌만 쓰는 거야. 초록색. 초록색이 나오고 있죠. 아, 찌꺼기는 안 들어가게 안 돼. 찌꺼기는 안 들어가고 예쁜 물만 쓸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프리카도 갈아서 그대로 쓰면 된대. 이렇게 해서 천연 재료 준비 완료. 이거 맛은 어떨까? 그리고 한 가지 더. 가장 중요한 재료, 티밥. 자,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. 과연 이번에 아이들이 만들 한과는 뭘까? 강전을 만들 거예요. 전통 한과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것. 엿강정. 먹어봐요. 엿강정 재료를 살펴보면 엿과 설탕 기름이 들어가고. 기름. 오, 잘했어. 세 가지를 선생님이 지금 줬어요. 여기에 각. 뒤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